안녕하세요. 청소연 상담사 2급 진로상담회 정지유입니다. 오늘은 진로상담에 대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진로상담회 개관을 먼저 첫 번째로 보자면 진로상담회 개관에는 진로상담회 주요원리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담의 원칙이나 원리 등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상담자가 갖춰야 될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두 번째를 일단 저는 개관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문제의 출처 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진로선택이론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선택이론부터 먼저 보시자면 진로선택이론에서는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네 문제 정도가 가장 최소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항상 시험에서 네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특성요인, 홀랜드, 로우, 블라우라는 학자가 네 명이 존재하는데 블러라는 학자는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서 짚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학자들은 여기 이 세 명의 학자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홀랜드는 두 문제 이상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홀랜드 부분에서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진로선택이론 만약에 세 번째 진로발달이론을 빅5로 보자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5문제가 가장 최소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5문제는 나오고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5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 여기에는 어떠한 학자들이 있을까요? 긴즈버그, 슈퍼,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리고 터크만, 갓프레드슨, 크롬볼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로선택이론의 이 학자들 의명과 이 진로발달이론의 이 학자들 6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로발달이론이라는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진로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변호사와 검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게 정말 꿈이었고 될 수 있을지 알았지만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 제 꿈은 고등학교 가서 가루처럼 먼지에 날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발달이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로를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담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문제가 최소로 나온다는 것은 이 6명의 학자들 중에 6명 중에 5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문제를 분석한 결과 슈퍼는 무조건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학자가 크롬볼츠가 학자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슈퍼 2문제, 크롬볼츠 2문제, 갓프레드슨이 나오거나 아니면 갓프레드슨 아니면 긴즈버그, 아니면 타이드만과 오하라, 아니면 터크만이 나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슈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롬볼츠, 그 다음으로 만약에 본다면 갓프레드슨, 그 다음에 긴즈버그, 그 다음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리고 터크만의 순서로 학자들이 나옵니다. 최소로 5문제이기 때문에 6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슈퍼 2문제, 크롬볼츠 2문제, 그리고 갓프레드슨 1문제, 긴즈버그 1문제 이렇게 나오거나 슈퍼 2문제, 크롬볼츠 2문제, 타이드만과 오하라 1문제, 갓프레드슨 1문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의에 좀 더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5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로의사결정이론입니다.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아무리 직업은 천직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저에게 바로 직업을 넌 이것을 가져라 라고 내려주지 않습니다. 정보도 가지고 오고 상담도 해보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분석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렌의 진로의사결정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렌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며 어떠한 형식과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5 중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윗스와 로프키스트의 직업 적응이론입니다. 진로를 선택을 하고 직업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직업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살 이후에 직업을 가지게 되면 직업에 적응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에서 직업 적응이론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다윗스와 로프키스트의 직업 적응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5 중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최근 상담이론의 최근 경향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는 평균적으로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가 출제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인지정보처리이론 두 번째로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입니다.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로 결정을 할 때 머리가 컴퓨터적으로 분석을 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머리를 컴퓨터로 정보처리해서 직업을 결정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입니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환경과 유전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 또 목표를 가지는지 그리고 진로장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회적인 요인이 들어가서 나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로에서 빅5를 한번 살펴봤고 나머지 진로상담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다면 특수영역 진로상담이론이 있습니다. 특수영역 상담이론은 우리가 청소년 상담과 실제에서 배운 것처럼 정신분석, 개인심리, 인간중심, 게슈탈트, 행동주의, 교류분석, 그리고 실존주의 등등 원래 있던 이론의 진로이론을 합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법을 어떤 것을 쓰는지 또 상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상담의 실제에서는 과정과 기법이 있고 기법에는 이제까지 출제된 걸로는 진로, 생애 진로 사정, 그리고 진로 가계도, 직업화도 분류법,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가 출제가 되었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기법들이 진로 자서전, 그리고 주관적 기대, 효용, 그리고 은유로 저항감 다루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로상담에서 어떠한 기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를 아까 시험 출제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진로심리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홀랜드가 만들어낸 방법도 있고, 또 가치관 검사도 있고, 또 이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서 만든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상담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정보 활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 번씩 진로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리어넷이라든지 직업전망서 등 나라에서 편찬해내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로상담 실제에서 특수영역 진로상담 실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다문화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에서 다른 나라 민족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보다는 타국민이 좀 더 진로에서 힘든 부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 진로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진로상담입니다. 장애인 진로상담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떠한 직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진로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 진로입니다. 여성은 학교를 마치고 아이를 가지고 다시 진로를 가질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진로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 이후에 계속 진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은 육아나 또 가정의 환경 때문에 많이 진로에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진로 제안을 한번, 진로상담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로상담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 빅5를 넘어서서 좀 더 많고 심도 깊은 진로상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